구독! 딱! 좋아요! 딱!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자랑하라! 자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자랑하라! 영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피스 랜덤 능력 배틀인데요 맵을 두기저 바깠습니다! 여러분들 맵을 바깠어요! 예 맵을 바깠는데요 이제 새로운 pvp 장이고요 정말 재밌게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맵을 도와주신 염룡 님이고요 오늘 염룡 님 마이크가 없어서 노트북 마이크이기 때문에 이상해도 좋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일단은 오늘 준비한 스킨은 뭐냐! 바로! 슬그레오 대 루나 아라입니다! 썬문 거기서 나오는 전설의 포켓몬이죠 어 근데 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잘 꾸몄어요 인정? 어 인정? 인정! 인정! 자 그러면 한번 바까본 맵으로 원피스 랜덤 능력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뽑을게요 좋았어 야우 아 망했어 아 망했군요 아 망했습니다 이거 큰일났네 뽑아보겠습니다 예 아 참고로 이제 이 맵에서는 꽝이 없습니다 네 꽝이 없어요 어이 능력 망했네 어 과연 저 강아지는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어 뭐 나왔는데 좋은거 안 나왔잖아 연기하지 마세요 연기하지 마세요 제발 염료 님 아셨죠? 자 자 그러면은 바로 이 능력을 선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럼 바로 그리고 자 준비를 마쳤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 원피스 랜덤 능력 배틀 맵을 바꾸면서 추가한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점프 강화와 신속이 붙습니다 아셨죠? 왜냐 게임을 좀 더 빠르고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새로운 맵에서 한판 승부 진행해 보도록 하죠 갑시다 고 이게 이제 마인군에서 마다가 이런데서 하니까 좀 느낌이 다르네 그치 오호 네 좋네요 맵이 확실히 퀄리티가 외국맵이라서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따라오세요 아니 그냥 뭐 따라오지 마세요 아 제가 가는 길도 그쪽이라서 아 그래요? 아 이게 밖에는 신속이 추가되면서 굉장히 어 뭐 건물을 올라타기 싫기 때문에 그쵸? 네 어 재밌네요 게임이 빠릇파릇해졌어 확실히 그 전보다 좋았어 근데 물에 빠지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야 그래요 준비되셨죠? 네 자 준비ам 어 렉츠고 빨타임 에비 십상 화려 slang 으어악다 어 뭐야 너 스프링이냐? 하하 여기 스프링이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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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저프 강화에다가 스프링이라서 더 높다고요 야가지세요? 뿅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나 뭐 맞춘거야 뭐 맞춘거야 으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이거? 지키지키까지? 어 됐다 어 메노멜이 상이네 이거 보셔 오! 오! 아 저기야나가세요! 저기야나가 죽으세요 죽으세요 도망가시는게 좋을겁니다 어? 막았지요? 여기야 어 뭐야 진짜 위험하군 어 어 일로와 일로와 어 어딨어 일로와 마야주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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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맞으면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이게 맞추면은 염료도 느려져요 그쵸 염료님 아 자 1대0이구요 이게 확실히 게임이 스피드 스피드하니까 어 진짜 어 꿀재미네 어 이거 이게 훨씬 재밌네 어 이제 지키지키놈이하고 보니까 염료가 지키지키랑 보아앤콕이랑 그 다음 뭐야 그거 그 다음 다른건 모르겠네요 아 스프링! 어 그 다음 나머지 한게 뭐지? 어 모르겠네 아무가지 아직 안쓴게 있습니다 지금 어 그래요? 저도 한게 안쓴거 있습니다 최강능력입니다 원피스에서 어허 원피스의 최강능력 어디계십니까? 저는 지루님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 무슨 제 마음속에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맵이 새로워지면서 제가 안가본 데가 많습니다 확실히 여기 한번 봐봐야겠다 형 정글 정글 같은 데 있어 정글집? 아 정글이요? 보이네요 지루님 뭐야 어디있는데 깡충깡충 뛰어다니시네요 귀여워라 귀여워라 어 염료 발견 염료 발견 생각이 안다 에헣 아 능력 잘 못 챙겨 니다 이거 아닌데 아 어디있어 쑤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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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쑊섓 ٱ Stick 소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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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안 kalo호이사앉으로 шеше헤에에에est 오저 강아지가PULста왓다.왓다왓다하네요 아 CAD와 pivot 어딨어 어딨어? 따리디 따리디 지금 뒤로 가시네? 어허 따리디 따리디 어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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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았다 직체 분명 직계 직계 쓴다 역시 직계 어허허허허 일로와 음..매로매로매디 오케이 어 일로와 오허허 오우 뭐야 핸쌍 핸쌍였어 뭐야 저거 왔으면 끝나나 하하핳 어우 물에 빠졌어 자 이렇게 해서 메인판 쉽게 끝났습니다 이게 맵이 바뀌면서 물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 스프링 같은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물 빠지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네요. 그러면 참고로 이벤트 매치판은 원래 저희가 옵시디언 안에서 싸웠는데요. 아마 이제 그렇게 진행 안 할 거고요. 이제 이벤트 매치도 메일 매치처럼 맵에 돌아다니면서 싸울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벤트 매치로 넘어가보죠. 자 그러면 능력을 바꿔서 이벤트 매치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봐요. 아 염용이 능력이 이렇게 사기였는데 저를 못 능혔습니까? 아니 근데 형 능력도 사기야. 형 능력도 사기야. 지호님 다 폭발밖에 없는데요 능력이? 제 거 사기예요 확실히. 확실히 우르크 쇼크가 진짜 세요. 진짜 엄청 세요 그게. 야 근데 이게 염려야 시속이 붙으니까 점프랑 좀 뭔가 파쿠라는 것만 난다. 어세싱 크리드. 사하 그니까요 어세싱 크리드. 이 건물도 탈 게 많아가지고 뭔가 딱 어세싱 크리드 할 것만 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바로 PVP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준비. 준비. 레넨츠고 파리타. 와 이거 흰 수염 맞았어도 게임 끝나겠다 진짜. 어? 물이 많으면은, 물이 없는 데서 싸우시면 되잖아요. 왜이래요 어딨어 아니 찔레님 다리 위로 올라오시던가 에? 옥상으로 따라오세요 옥상으로요? 옥상으로 따라와 여깄네 에어로로! 어 뭐야! 우와! 오 개쎄! 으어어 뭐야 뭐야 이거 쇼크레이브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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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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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정확한 샷 개사기네 이거 아! 어 확실히 발차기 개아프네요 예 콕딱지자라면 역시 오프입니다 자 하이틀께서 오늘 예 원피스 랜더 능력 패틀 어 맵을 바꿔서 진행해봤는데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맵을 바꾸니까 확실히 느낌도 다르고 이게 신속하고 점프도 추가하니까 게임이 빠릇빠릇하면서 굉장히 타격가에 밍게 게임이 바뀌어서 정말 마음에 드네요. 사이트를 이렇게 해서 오늘 원피스 랜덤 능력 배틀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염려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였어.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